인구 329만 명의 대도시 부산에서 생활필수시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최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부산, 시내 중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들과 백화점 등이 줄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부산 긍정점은 점포구조조정이 결정되면서 매각됐는데, 마트가 있었던 자리는 최근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이 자리에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부산 최대 상권 중에 하나인 서면에 위치한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최근 매각 결정이 나면서 내년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서명과 남천동에 위치한 메가마트 등이 잇따라 폐업 예고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필수시설이 없어진다면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상권에도 큰 타격을 미치고, 결국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인구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트 폐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을 지적입니다. 이렇게 될 동안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산시민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마트가 없어지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지으면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건에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던 시점부터 많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결국 영업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폐업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는데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경쟁 구도가 바뀐 지 한참 지났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인구증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계속 발생된다면, 부산의 지방 최대 규모 도시라는 이름 또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